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오늘 빨간 날인데. 집에서 놀고 싶지 않았어요? 놀고 싶은데 놀고 싶고 어디 다니고 싶은데 나들이 가고 싶은데 오늘 오셨네요. 오신 만큼 많은 것을 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등기 파트도 앞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크게 세 개로 나눈다면 앞에 서론, 본론. 본론은 총론입니다. 총론. 이제는 강론이거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총론을 배웠어요. 이제부터는 강론입니다. 강론은 그냥 개개의 개별 등기를 배우는 거라. 그러니까 소유권 모른 등기, 전세관 설정 등기, 저당관 설정 등기, 아니면 말소 등기, 개개의 등기를 배우는 게 강론입니다. 총론에서 배웠던 걸 강론에서 그대로 노는 거예요. 그대로 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걸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 강론은 강론은. 여기에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있죠. 이게 소유권입니다. 이게 보세요. 전셋권입니다. 권이죠. 그럼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에요. 전셋권 이전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권리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권리지. 전셋권이 권리지.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에 최소한 다섯 문제는 출제를 하는 거예요. 등기파트에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거든요. 권리관계.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편제를 할 때 이걸 권리의 등기, 사장에서 주로 나와요. 그러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했어.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럼 불일치했을 때 어떡할 거냐. 그 불일치를 바로 담는 등기가 경영 등기다, 변경 등기다, 말소 등기다, 말소 회복의 등기다, 멸실 등기다, 변경 등기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5장. 이게 권리의 등기, 여러 가지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 주로 낼 때는 이것도 같이 배우거든요. 주로 낼 때는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 보존과 가등기거든요. 이게 시험에 출제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소 등기, 가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공부해두면 돼요. 나머지는 밑에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말소 등기가 이해가 된다면 등기 전체가 이해가 돼. 왜? 말소 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하는 거거든. 사망신고. 그럼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데. 말소 등기가 해결이 되면 모든 등기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있거든. 여러분도 그냥 간단하게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고 권리 관계를 공시하거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멸실 등기입니다. 맞죠? 네. 이게 없어지는 게 말소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소라는 말은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멸실이라는 말은 표제부에서만 쓰는 말이라. 그러니까 멸실은 표제부에요. 제가 이렇게 구별을 딱 해놨죠. 그렇죠? 이거는 갑골구에서 쓰는 거고 이거는 표제부에서 쓰는 거에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일이라 변경. 그럼 여기서 경정변경은 처음부터 그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것은 경정이래요. 그럼 전세금의 이력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름이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은 경정이래요. 경정. 그러면 변경은 전세금의 이력이 맞아. 맞는데 살다가 2억으로 올릴 수 있다. 이걸 고쳐야 되거든. 이거는 변경이에요. 송윤자를 송윤아로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것은 경정. 송윤자에서 송윤아로 개명할 수 있지. 개명. 그걸 고치는 것은 변경입니다. 변경.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 세 가지라. 여기서 부동산 표시 나오죠. 이게 바로 이 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표제부에 하는 거고 이 두 개는 갚고, 얼고 이렇게 이해해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거를 여러분들과 배우러 갑니다. 우리가 소유권 보조는 그냥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한다. 이래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 파트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고 권리는 항상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 맞죠? 소유권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소유권이라면 소유권, 소유권 보존이지. 맞죠? 소유권 뭐다? 그러면 이 보존의 뜻이 뭐냐? 믿음기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걸 보존이라고 해요.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이전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변경하고 이전의 차이는 권리의 주체, 주체는 사람입니다. 주어가 달라지는 건 이전, 객체, 내용이 달라지는 건 뭐다? 변경. 그럼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주체다, 주체 아이다? 주체, 이게 주체입니다. 그럼 전세금은 주체다, 객체다, 객체. 그러면 전세권자가 갑이거든. 이게 얼로 바뀔 수 뭐다? 있지. 그럼 무슨 등기다? 그러면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바뀌는 건 뭐다? 변경이지. 그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름이 이름이 송윤자거든. 그럼 이게 송윤아로 바뀔 수 있다, 있다. 그러면 주어가 바뀐 거 이다, 아니다? 주어가 바뀐 게 아니지. 내나 송윤자나 송윤아로 바뀐 거는 이름이 바뀐 거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그럼 이거는 이전이다, 변경이다, 변경. 자, 그럼 답입니다. 이거 변경하는 거를 정확한 표현으로 무슨 변경이다, 시이다? 저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시이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그럼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변경이 됐다, 시이다? 이게 이제 권리의 변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 이렇게 나오거든. 자, 개명하는 거는 계약이다, 아니다? 그럼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여기서 답하면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거든. 그럼 인감 등기빌리정보 제출한다는 다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전세금이 달라지는 거는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계약이면 공동이다. 맞아요? 그럼 공동이니까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잘, 공동이니까 등기빌리정보 인감 등장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인이거든. 개명해요. 이해관계인이 있다,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이해관계인은 말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표시해보니까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는 다 안 하거든. 이거는 이해관계인 없어. 그러면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소위권 보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시험에 낼거리가 너무 많아요. 자, 1번으로 가볼게요. 1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 보면은 이런 시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잘 없어요. 잘 없어. 그러니까 몇 개이라는 게 아니라 그 1위 시험 문제는 엄청 어렵지. 이거는 20회 때 시험에 출제를 했어. 하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데 이제 21회 때도 또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기에 들어간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개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22회때부터는 이런 문제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민원 제기하면 출제위원들 깽 한다 안 한다?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지금 나라가 엄청 잘못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일어날 때 가해자를 돌봐주는 사회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피해자를 돌봐줘야 되는데 나라가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엄청 슬퍼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세요. 집권에 하여 소유권 번호는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의 변경등기 O다 X다. 그럼 이거 X죠.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은 O다 Y이다? O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O다 Y이다? O. 여기서 조심해 봅니다. 여기에는 가등기 가처분입니다. 그럼 집판에 잠깐 하세요. 니언하고 디컷의 리얼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가처분이죠. 그럼 앞에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이거는 가등기 가처분입니다. 글자가 같아다. 그럼 이거는 무슨 권에 가처분이 들어왔다? 시작. 소유권. 소유권에 가처분이 들어왔다. 이거는 뭐에 들어왔다? 가등기. 이는 가등기의 가처분이 들어왔다. 그럼 이거는 무슨 권? 소유권. 이는 소유권 뭐다? 이게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앞에 소유권자를 쓴다? 생략한다? 생략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감요. 그럼 제가 정리해 볼게요. 변경등기는 O다 X다 X 여기에 가등기는 O다 X다 X 그러면 니은, 디컷, 미음, 비어 그럼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잠깐만 이렇게 한번 와 볼게요.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제가 20년간 기출문제가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지문, 지문, 이런 식으로 지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문 10개가 있어요. 그 10개 중에 3개가 소유권 번호등기에서 나와요. 그 중에 한 개가 이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불량품은 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보존등기라는 말과 직권보존등기 이 글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보존은 당년이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말이고 이는 등기관이 몰란다. 그래서 우리 법에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두 개를 법에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가 미등기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한다. 미등기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오케이, 그럼 이거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할 때는 이거는 응용을 합니다. 이거는 응용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위에 보면 있잖아요. 이걸 해독을 할 때는 뒤에서 읽어가야 돼요. 자, 보세요. 처분의 뭐다? 자, 처분의 제한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말하는 거라. 그건 답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가.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모르는 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에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들어와야 된다? 법원에서 들어와야만 직권 모르는 게 한다. 그러면 법원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들어오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처분의 제한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인데 압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압류는 어디서 들어가니까? 세무서에서 들어가니까 직권 모르는 게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만 한번 들어본다면 자, 이름입니다. 이거는 무선 등기이기 때문에 변경, 변경이니까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리얼은 무선 등기,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처분은 무선권에 가처분이 들어왔다? 소유권. 여기 무선권에, 여기 뭐에 가처분이 들어왔다? 소유권. 경매, 경매. 경매 무선권에 들어왔다? 소유권. 앞에 소유권 자 없죠? 그럼 당연히 소유권이 들어온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 무선요? 가압류.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무선권에 들어왔다? 소유권에 들어왔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거는 가처분의 앞에 무선권에 들어왔으니까?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응용 안 됩니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정리를 잠깐 한번 해본다면은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서는 꼭 지문으로 띄우고 여러분들 읽어보다 보면 이 지문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출발합니다. 가비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여기서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세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 안 했어. 미등기라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했다.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갑이 갑이 소유권 보내는 길 안 해.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도 넘어올 수가 없지. 맞아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 해달라고 을이 소송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을이 소송을 할 때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얘기하거든. 소송을 할 때는 가처분이 같이 들어간다. 같이 안 들어간다? 여러분들 상식을 항상 생각하세요. 소송이 들어가면 가처분은 항상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은 우리말로 말하면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가처분이거든. 그러면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어. 판결서는 4월 1일 날 나왔다 이 말. 그럼 이 사이에 등기부는 깨끗하잖아요. 맞죠? 그럼 갑은 이 부동산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장이다 끝장이다 끝장이다.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이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된다 이 말. 그게 가처분의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을이 등기소로 직접 가처분을 신청하면 등기소에서는 받아준다 안 받는다? 이걸 직접 신청한다. 이 말을 씁니다.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 각하한다. 그러니까 을이 직접 등기소 가서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어. 가처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1번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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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번에 가처분 등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금 이거를 묻고 있거든. 이 보존 등기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다? 가. 그럼 여러분들 답입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맞췄을 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들에게 통지를 한다. 어디와 있다?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맞췄을 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명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에게 등기필정보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너무 너무 쉬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갑에게 등기필정보를 줘야 되는데 답입니다. 갑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는 등기관이 뭘로 했다? 직권. 직권으로 했으니까 갑에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아. 맞아요? 네. 그 대신 등기완료통지는 해야 돼요? 해. 신청은 누구였다? 직권. 명의는 누구다? 가. 그 등기부에서 작성해야 돼요? 안 해. 등기완료통지는 해야 돼요? 해. 여기가 하나. 두 번째는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다. 워드워드? 그럼 재판이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지효이 돼 안 지효이 돼요? 지효이. 이게 3번에서 2번을 말소하거든. 그 말소를 하면 이제 문듭니다. 1번이 말소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2번을 말소하면 1번이 말소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정리합니다. 이 보존등기는 답입니다.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보존등기 했지. 맞아요? 그럼 이제 가처분 등기가 지워지면 보존등기도 지워지느냐 이 말이거든. 말소한다는 다 안 한다. 이거는 말소되는 게 아니에요. 소송이 끝나면 이것만 말소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럼 이거 되었어요. 그럼 하나만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간의 직권으로 벌어낸기 한다. 2번째 직권 벌어낸기를 한 후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발로 통지는 뭐다? 한다.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전제가 되는 직권 소유권 벌어낸기는 말소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부동산 임차권 등기명이 응용 안 됩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거든. 그런데 등기 아직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이걸 얼에게 임대차 줄 수 뭐다? 임대차 계약기간 2년입니다. 보증금 1억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얼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라. 안 빼주면 옛날에는 이사를 못 나가지만 지금은 이사 나갈 수 있어요. 있어. 단 얼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이사를 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촉탁한다 한다 한다 한다. 그럼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들어와서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대요.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 돼야 한대요. 이 역시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됐지만 갑이 신청하지 않았거든. 등기별로 작성해야 하네요. 등기별로 통지는 뭐다 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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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소화된 거예요. 잘했습니다.